안녕하세요 오전에 공부하지 않았어? 그래 열심히인데 합격하겠다 자 보죠 3주차 우리 문제풀이 자 주택시장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보죠 주택의 여과 우리가 여과현상인데 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잠시만요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자 보죠 주택 여과 여과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이 질적 변화는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고가는 비싼 집이 아니라 새 집같이 좋은 집을 얘기하고 저가는 낡은 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새 집같이 좋은 집이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 하고 낡은 주택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과라 그래요 그래서 낡아지는 걸 하향 여과 그대만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는 걸 상향 여과 이때 가구의 소득도 변하면서 이동하는 현상인데 고가 주택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저가 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살게 되는 거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걸 여과 과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하향 여과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과라고 한다 저 고가 주택이 하위계층 저가 주택으로 즉 새 집같은 게 낡은 집으로 전환되는 걸 하향 여과 언제 그러냐 보수 계산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라면 보수하는데 새 집으로 바뀌는데 만약에 3억이 들어가는데 가치가 1억밖에 안 올라간다면 고치지 않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고치지 않을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이 낡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향 여과라고 한다 반대로 낡은 주택이 수선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으로 사용되면 새 집으로 바뀐 거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수하는데 만약에 3억이 들어가는데 새 집으로 바뀌었을 때 가치가 10억이 오른다면 당연히 새 집으로 바뀔 거예요 이걸 상향 여과라고 해요 여과 인상의 특징을 보면 일단 공가의 발생이 필요하다는 거 빈집이 발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계층이 이동을 해야 돼요 즉 새 집같이 좋은 집에서 살다가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비용과 같이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보수 비용이 커요 그러면 30년이 지났을 때 얘가 낡아졌을 텐데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낡아졌을 건데 이때 여전히 고소득층이 여기 살고 있으면 아직 하향 여과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소득계층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얘가 공가가 되어서 비어져 있어야 다른 좀 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저가 주택에 낡은 주택에 저소득층이 살게 돼야 이게 하향 여과가 된 거예요 새 집에 고소득층이 살고 낡은 집에 저소득층이 살게 된 거니까 그러면 빈집이 생겨나야 얘가 새로운 소득계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가의 발생은 필요한 거고 여과작용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질이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낡은 집에서 고소득층이 살 때는 불편할 텐데 만약에 고소득층이 새로운 새로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이 사람들에게도 주거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거질이 향상되는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 어떤 지역에 저소득층이 유입되면 그 지역은 개발지역이에요 낙후지역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그 지역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낙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 집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집은 새 집이 아니라 낡은 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낡은 주택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낙후되면서 낡은 주택이 많아져야 돼요 이때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하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들이 점차 저가 주택 낡은 주택으로도 바뀌어지니까 그러면 낡은 주택이 많아진다를 낡은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는 이 지문이 답으로 나왔죠 저소득층이 그 지역에 유입되면 그 지역은 낙후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자꾸 집들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주택이 점차 많아지겠죠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 그럼 저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건 집을 만들어서예요? 낡아져서예요? 이걸 이해해야 되냐?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가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가 주택은 낡은 주택을 얘기하고 얘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아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다 이걸 하향 여가라고 한다 이 내용이고 불량 주택은 낡은 주택인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을 불량 주택이라 그래요 얘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여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지 않을 낡은 주택까지만 하향 여가가 되면 좋겠는데 왜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주택까지 낡아지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소득이 문제인 거예요 시장에 너무 돈이 없어서 이 무너질 수도 있는 불량 주택이 아니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낡은 주택이 불량 주택까지 낡아지는 현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향 여가로 발생하는 거고 얘는 불량 주택까지 하향 여가가 되는 것은 소득의 문제다 그러면 대책은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 주택의 문제는 낡아졌는데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을 불량 주택이라 하는데 얘는 시장의 낡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왜 무너질 수 있는 낡은 주택까지 됐느냐라고 할 때는 시장에 돈이 너무 없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불량 주택까지 하향 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책은 소득을 높이면 이 사람들이 불량 주택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많다라면 그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량 주택까지 하향 여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 분리는 중요한 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진다가 주거 분리죠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외부 효과 때문에 즉 주거 분리가 나타나는 원인은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부터 섞여지지 않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항상 나눠져 있다 소득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별 분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작은 생활관의 근린 지역에서도 만들어지는 거고 외부 효과는 좋은 건 얻으려고 하나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게 주거 분리고 인접한 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얘가 고가 주택이고 얘가 저가 주택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이쪽으로는 나쁜 영향을 줄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외부 효과를 아주 많이 받을 거예요 인접해 있으니까 그럼 얘는 나쁜 외부 효과를 바로 받으니까 싸게 거래되겠네요 이 싸게를 어떻게? 할인되어 거래되고 이 지역은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할증되어 거래된다 그래서 인접한 경계의 고가 주택은 새집 같은 고가 주택은 싸게 거래되고 인접한 지역의 저가 주택은 좀 비싸게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문제 보죠 96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니까 고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하위계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는 이렇게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됐대요 이런 여과가죠 이런 여과는 상향 여과예요 하향 여과예요 하향 여과죠 하향 여과가 원활하게 작동되면 고급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낡아졌으니까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저급 주택이 많아지는 거다 낡아졌으니까 두 번째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같은 게 없다 그래서 동질화된 상품으로 취급되어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분석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동질화된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완전 경쟁 시장은 다 정동진이니까 제가 동질성을 가져야 완전 경쟁을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질화된 상품으로 전제해서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주택으로는 주택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냐 물리적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주택시장을 해서 분석하기가 어렵고 동질화된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용도적 또는 용도적 효용적 개념인 뭘 만들었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죠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진다 예로 분석되어진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가 중요한 거예요 완전 경쟁을 가정해야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주택시장이 완전 경쟁으로 가정돼야 되는데 완전 경쟁이 되려면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주택은 다 다르니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용도적 효용적 개념인 즉 주거용으로서 만족을 주는 똑같은 재화로서 보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죠 3번에 보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계량 비용보다 계량 이후의 가치상승분이 클 때 하향 여우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하향 여우가 발생하려면 누가 커야 돼요 계량 비용이 커서 고치지 않아야죠 그럼 얘가 얘보다 얘가 어떨 때 작을 때라고 나와야 돼요 하향 여우가 되려면 낡아져야 되니까 보수 비용, 계량 비용이 가치상승보다 클 때 나타나야죠 그럼 얘가 작을 때라고 나와야 되고 불량 주택은 시장 실패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로 발생되며 맞죠? 불량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거보다는 소득 향상이 중요하다 얘는 맞네요 틀린 건 없고 수요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유효수요 개념이에요 경제학에서 구매력을 갖춘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의 생존수단으로서 주택 필요를 얘기했어요 주택 필요 이건 수요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소요라고 해요 경제학적 개념은 유효수요 개념으로 구매력을 갖추고 사고자 하는 걸 수요라고 하고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소요라고 해요 정책상의 개념으로 소요는 정책상의 개념이고 수요는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구매력이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필요를 얘기하는 소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A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수요량을 알아야 돼요? 소요량을 알아야 돼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얼마나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주택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소요량을 알아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정책상의 개념을 소요라고 하죠 넘겨서 15번 보죠 주택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주택은 내구성으로 인해서 내구성은 잘 마모가나 파손되지 않고 견디는 능력을 내구성이라 그래요 부동산은 주택은 내구성이 크죠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래 주기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자주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투기적 요소가 없다라면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구입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 빈도는 크다 작다 낮다 얘는 맞는 거죠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오래 가니까 두 번째 보니까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이걸 개별성이라 그러죠 개별성이 있어서 효용적 관점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맞아요? 맞죠?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동질화시킨 개념이 필요한데 효용적 관점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진다 라고 했죠 얘가 동질화된 개념이고 그러니까 주택은 이렇게 이질성이 강하니까 주택시장을 분석하려면 완전 경쟁을 가정해야 돼요 완전 경쟁을 가정하려면 동질해야 되니까 동질화된 개념인 효용적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3번 보죠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즉 낡은 주택의 수요가 어땠을 때 줄었을 때예요? 늘었을 때예요? 수요가 늘었을 때 낡은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야죠 그래서 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때라고 나와야 돼요 이 소득 증가는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고 하향 여과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낡은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때 하향 여과가 발생해서 낡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주택시장에서 단기 주택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단기는 짧은 시간이니까 신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규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짧은 시간의 주택 공급은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양 개념인 재고 주택 공급을 얘기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재고 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재고 나오면 절양 개념이죠 그래서 단기 공급은 절양 개념이고 절양 개념은 재고 주택 공급이다 장기 주택 공급이 유량 개념이고 유량 개념이 신규 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에 대해서 구매력이 있대요 자 그러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소요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하고 구매력이 없는 서민이 주택을 필요로 할 때 소요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렸고 2번만 맞네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용도적 효용적 관점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17번 보죠 주거불리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진다가 주거불리예요 소비자가 부의 예부가를 추구하고 맞아요? 틀려요 편익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의 편익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외부효과의 피해는 피하려고 하니까 얘가 정이 아니라 부의 외부효과의 피해는 피하려는 동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거예요 얘는 틀렸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의 유입이 증가했대요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 지역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 지역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낡은 주택들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뭐가? 하향 여과를 통해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이때 주택은 고가 주택이에요? 저가 주택이에요? 저가 주택인 거죠 낡은 집이 많아진다 하향 여과를 통해서 낡은 집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나와야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분과 보수비용을 비교했을 때 상향 여과가 발생하려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상향 여과 새 집으로 바뀌어지려면 둘 중에 누가 커야 돼요? 가치상승분이 커야죠 얘가 얘보다 크다면이라고 나와야죠 작다면이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이 인접한 경우에 경계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택은 좋은 영향을 바로 받으니까 어떻게? 비싸게 거래되고 그럼 뭐 돼요? 할인되어 거래되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택은 옆에 나쁜 저가 낡은 주택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싸게 할인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5번 보죠 고급 주택지역에서 수선 후에 가치상승분이 투입비용 이건 보수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한번 보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고급 주택지역에서 가치상승분이 투입비용보다 커요 맞아요 고급 주택지역은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이 고급 주택이에요 주택들이 존재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얘가 이제 집이 하나 있다 보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집들은 다 새집이에요 낡은 집이에요 고급 주택지역이니까 새집이겠죠 그러면 좋은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이 주택에 가치상승분이 커요 작아요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비용보다 얘가 큰 거예요 크다 그러면 낡아지게 됐을 때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계속 고치겠죠 낡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역에서 고급 주택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 지역에서 이 고급 주택이 좀 낡아지려고 하면 얘가 크니까 계속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고급 주택으로 머물러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급 주택지역 속에서 낡은 주택 하나가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고급 주택끼리 어울려 있다 즉 좋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못 사는 사람들끼리 항상 나눠져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거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고급 주택지역에서 수선 후에 가치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즉 가치상승분이 크다면 계속 고치는 거예요 새 집으로 낡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 주택지역이 계속 새 집으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잘 사는 사람들끼리 계속 고급 주택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주택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서 주택을 수선함으로 고급 주택 속에서는 고급 주택만 존재한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이지만 얘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오른 건 5번이에요 주거분리를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은 따로 놀지 않아요 둘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자 이거예요 만약에 고급 주택지역에서 만약에 고급 주택지역에서 가치상승분보다 투입비용, 보수비용이 크다면 고치지 않겠죠 고치지 않으면 뭐가 된다? 하향 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가 커서 계속 고치니까 그러면 고급 주택지역이 계속 새 집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 집들끼리만 서로 어울려 있다 낡은 주택이 하나 덩달아 들어가 있어서 섞어져 있지 않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19번 보죠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용도별 분화예요 소득별 분화예요 소득별 분화죠 용도별 분화는 직주분리를 얘기하는 거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직주분리를 얘기하고 소득별 분화라고 나와야죠 이게 소득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이다 주택시장에서 불량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시장 실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향 여가로 낡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험할 정도의 하향 여가까지 되느냐라고 할 때는 소득의 문제였어요 시장에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불량 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다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문제다 자 인근에 저소득층 주택 인근에 얘가 주워요 얘는 옆에 옆에 얘가 있으니까 나쁜 영향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래된다?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 인근에 옆에 이제 잘 사는 집이 있대요 그럼 이 싼 집은 낡은 주택은 싼 집이 아니라 낡은 주택은 뭐 되어서?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저급 주택 지역에서 낡은 주택 있는 지역에서 보수 비용이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가치 상승보다 상향 여가가 발생하려면 이 저급 주택이 새 집으로 바뀌어지려면 누가 커야 돼요? 가치 상승분이 커야죠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면이라고 나와야 돼요 크다면이 아니라 작다면 상향 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고소득층 주거 지역에 이 지역에 저소득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했대요 못 사는 사람이 자꾸 들어가게 됐대요 들어가게 되는 것은 신입과 천의 현상에 의해서 들어가서 경쟁에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신입해서 바뀌어지는 현상에 의한 그러면 얘가 들어갔으니까 이 지역은 점차 낙후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이 발생하여? 하향 여가 많이 발생하여 역시 입지가 이제 낙후 지역으로 변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저급 주택의 공급이 어때진다? 낡은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문이 5번이죠 오른거 이게 요즘 계속 답으로 쓰고 있는 지문이고 자 이제 지대이론 한번 보죠 우리가 암기했어야 되는데 자 지대이론에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외웠었어요 암기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자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어요 자 고전학파의 대표학자는 리카도 자 신고전학파는 마르크스인데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얘 하나가 중요해요 얘 하나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자 고전학파의 대표학자 리카도가 자 리카도 고전학파는 토지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토지가 중요하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고 변화할 수 없는 토지의 성질이 중요하고 토지 중요하니까 생산요소를 노동과 자본과 토지로 구분했어요 자 그러면 자본과 토지를 합쳐놨어요? 구분했어요?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자본과 토지를 구분했다 토지가 중요하니까 별도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3대 생산요소로 구분했어요 토지도 별도의 생산요소로 구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지대는 남는 거 잉여로 보았다 지대를 잉여로 본 건 고전학파 리카도가 지대를 남는 거 잉여로 봤어요 자 그래서 불로소득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일하지 않고 남는 건 자연스럽게 가져가도 되는 거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일하지 않고 벌 수 있는 거 물론 이 당시에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찌 됐거나 우리는 뭐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 지대는 남는 거 잉여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대가 잉여로 봤으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차액이 지대다 뺀 값이 지대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뭐에서 뭘 뺐냐면 곡물의 가격에서 뭘 생산비를 뺀 차액이 뺀 값이 뭐다? 잉여로서 지대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서 남는 걸 얘기하니까 남는 게 많아지려면 가격이 높다라면 남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과 지대 중에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봤던 게 얘가 이제 지대 논쟁의 포인트였어요 자 이렇게 봤던 게 고전학파고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얘하고는 별도로 이제 네 말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하는 성질이 중요한 거고 노동과 자본이면 되지 굳이 토지까지 구분할 필요 없다 자본에 토지는 포함시키면 돼 굳이 별도로 여기에 토지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자본과 토지를 구분했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토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본에 포함시키면 되지 별도로 토지를 끄집어낼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얘는 지대를 인여로 봤지만 얘는 지대를 생산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면서 지대도 비용이니까 지대도 비용이고 생산비도 비용이니까 비용과 비용의 합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대가 만약에 생산비가 높으면 비용의 합이 가격이니까 얘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굴 결정했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여로 볼 때 남는 거로 볼 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였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으니까 비용 비용 합이 가격이야 하면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했다고 본 거였어요 자 우리가 두 개가 있을 때 얘 하나를 좀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요 출자자가 어려운 문제를 쓸 때 이 내용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하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고전학파 리카도는 토지를 중요하게 봤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지대를 뭘로 봤다? 인여로 보았다 남는 거 그래서 지대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남는 거 인여가 지대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남는 거 많아지는 거다 라고 해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봤던 거예요 반대 얘기 인여가 아닌 다른 걸로 본 거는 신고전학파고 그다음에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신고전학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생산료를 구분한 건 고전학파고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전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학자별 이론들을 한번 보죠 학자별 이론 자 리카도 차액 지대 차액이 지대다 차액이 지대다 무슨 차액이 가격과 생산비에 뺀 금액 이게 차액인 거죠 차액이 지대다 이 지대를 뭘로 보았다 인여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액 지대 카차라고 외웠어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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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차액은 가격과 생산비에 뺀 차액이 지대다 자 이때 자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때 가격을 결정한 건 뭐냐면 토지마다 야 비옥도가 다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곡물의 가격이 높게 나올 거니까 남는 것도 많아지는 거야 비옥한 토지에 비옥토에 따라서 지대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때 수학체감의 법칙과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었다고 가정했죠 전제했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토지가 비옥한 토지는 아니다 일부 비옥한 토지가 있지만 거기서만 재배할 수 없다 이게 수학체감의 법칙이에요 우등지가 있다라면 비옥한 토지에서 노동자분을 지분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하다가 그 이상은 손해보니까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덜 비옥한 토지로 가면 남는 게 좀 더 적어지니까 비옥도가 낮아지면 가격이 작아지니까 남는 것도 적어진다 그래서 토지마다 지대가 다 다른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등지와 열등지의 뭐 차이가?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달라진다 라고 한 거예요 최열등지에 경작하기에 가장 얘가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한계지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생산비가 100원인데 너무 비옥하지 않으니까 딱 가격이 1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지대 토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대가 0인 토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하지 않아도 지대가 0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절대지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절마루 이렇게 외웠어요 절마루 토지는 비옥도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유화만 인정이 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소유사유화에서 의해서 지대가 발생되는 거다라고 마르크스가 절대지대로 얘기했죠 그러면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티는 위치티는 티는 이제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리카도의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지대가 2여다라고 봤는데 이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외곽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외곽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왜 달라질까라고 봤더니 지대를 조사하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비옥도를 조사해보니까 비옥도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곽의 지대가 낮대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수송비의 개념을 끄집어낸 거예요 외곽에 있으면 도심까지 재배한 곡물을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많이 들어가면 남는 게 좀 적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 하나를 더 빼야 된다 리카도의 얘기가 맞지만 여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송비를 뺐던 거예요 그러면 수송비가 커지면 외곽이면 멀리 떨어지니까 수송비가 커요 그러면 많이 빼니까 남는 게 적어진다 그래서 외곽이 수송비가 클수록 지대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티네는 고립국이론이라는 고립국이론이라는 동심원 모양의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수송비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외곽에 위치할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에 의해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심은 지대가 높으니까 땅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이 나타날 거고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도 달라지는데 이때 중심지는 집약적 토지 이용 집약적 농업이 형성될 거고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 형성될 거다라고 이렇게 토지 이용 형태도 얘기한 거죠 결론은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커져서 지대가 작아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미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 지대 보죠 알론소의 입찰 지대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입찰은 경쟁을 얘기해요 경쟁을 얘기할 때 경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토지가 있는데 A도 원하고 B도 원해요 A는 100만 원 주겠다 B는 1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 토지는 150만 원 내겠다고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대는 얼마냐? 150만 원이니까 최대로 지불하겠다는 용의액이 얘가 입찰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무한대로 돈을 많이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해요 손해보지 않을 때까지를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지불 용의액을 우리가 입찰 지대라 그래요 입찰은 경쟁이라 하고 입찰 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을 입찰에 의해서 결정된 거니까 가장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라 하니까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대 곡선이 있을 때 상업용은 이렇게 생겼고 주거용은 이렇게 생겼고 공업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갈 때 이런 지역에서 입찰이 일어나요 상업용은 여만큼 내고 주거용은 여만큼 내고 공업용은 여만큼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입찰에 의해서 이긴 용도는 뭐예요? 상업용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상업용으로 결정된다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얘가 주거용이 이긴다 여기는 공업용이 이긴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얘의 지대 곡선을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선을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한다 돈을 많이 내야 토지를 차지할 거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그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더라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여기는 공업용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입찰 지대 곡선은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용으로 나눈 값이 다가 있는데 여기 빠졌네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 한계 운송비가 클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인데 얘를 나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건 한계 운송비와 비례 관계니까 한계 운송비가 분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가 있어야 된다 한계 운송비는 그냥 운송비와는 달라요 한계 운송비는 도심일수록 큰 거예요 한계 운송비는 도심일수록 크다 그런데 티넨이 얘기했을 때 티넨은 운송비를 얘기했어요 수송비 외곽이 수송비가 컸죠 티넨은 외곽이 수송비가 컸는데 한계 운송비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얘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들어가는 운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에서 1km 갈 때 운송비와 외곽에서 1km 갈 때 운송비를 비교한다면 도심은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 거리니까 1km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한계 운송비가 크게 걸리는 거고 외곽은 뻥 뚫려있어 한가해요 그럼 1km 가는데 부족할 수 있겠죠 한계 운송비가 작은 거예요 총 운송비와는 다른 얘기예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들어가는 운송비니까 한계 운송비는 도심이 크다 도심이 크니까 도심이 입찰 때 곡선의 교울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이 도심 가까이일수록 얘가 기울기가 큰 이유가 한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얘하고 비례 관계다 그래서 도심일수록 한계 운송비가 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셜의 준지대 우리가 준마라고 했죠 준마준마 얘는 소입이라고 봤고 준지대는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토지가 아니고 토지가 아닌데 지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준지대라고 한 거예요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 요소인 기계 설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토지의 부부 연계 중에 부중성 때문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토지가 한정돼 있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커진다 커진다를 발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도 크고 복잡한 기계 설비는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정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만들지 못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니까 지대랑 비슷하다 준지대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기계 설비는 장기적, 영구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소멸되는 거고 준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준지대는 언제나 단기적,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준지대는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거다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거다 공급하지 못해서 기계 설비가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듯이 얘도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지대에 준하여 취급해 줄게 단 기계 설비는 일시적으로만 만들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만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영구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파레토의 경제지대 우리가 경례라고 해왔어요 경례, 파레토의 경제지대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인데 전용수입을 이전수입이라고도 해요 얘는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해요 최소한의 수입 경제지대는 공급이 희소할수록 희소성이 클수록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 그래요 희소하다는 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수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손흥민은 보죠 손흥민의 연봉이 총수입이 만약에 500억이라고 해보죠 연봉이 500억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그다음에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흥민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을 정해봤더니 1억을 벌 수 있대요 일반 사람처럼 그런데 총 500억을 벌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499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그럼 499억은 왜 받냐? 희소성 때문이에요 그렇게 볼을 잘 차는 사람이 없어서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 경제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희소할수록 경제지대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은 경제지대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전용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번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지는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모든 수입이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그러면 전용수입은 얼마다? 전용수입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완전히 희소하니까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된다 희소할수록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죠 마지막에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 우리가 헤이그 또 마찰비졌어라고 외웠어요 헤이그 기억해놔야 되고 헤이그 마찰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하나 정리해놓고 마찰은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수단이 좋아질수록 그러면 교통수단이 좋아지면 잘 갈 수 있으니까 방해하는 마찰이 작을 거예요 마찰비용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시적인 얘기고 그래서 지대이론이 이렇게 헤이그 마찰비용 이론 빼고 여섯 가지가 있대요 여섯 명에 한 번 암기 코드로 본다라면 카차라고 외웠어요 카차 리카도의 차액지대 카차 타고 어디 가면 절마로 가니까 위치가 튀는 곳에 위치 튀는 곳에 소 입에 입이 작은 소 입에 아줌마가 준 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외웠어요 카차 타고 절마로 가는데 위치 튀는 소 입 아줌마가 경례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학자 이름과 지대 이름을 자 문제 보죠 자 준지대는 자 토지는 아니에요 자 지대에 준하여 취급하니까 토지는 아니고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 요소인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어떻게 발생한다? 일시적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계 설비는 시간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무슨 지대는 이라고 나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용도로 바뀌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이건 조건인데 뒤에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 최소한의 지급액 나오면 경제지대가 아니라 뭐다?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같은 말이에요 전용 수입이라고 해야 돼요 경제지대는 희수할수록 공급이 희수할수록 커지는 수입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3번에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티넨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그래서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면 외곽 가면 수송비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 지대가 어때진다? 감소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절대지대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뭐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냐면 얘는 소유, 사유화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용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맞나요? 일단 한번 먼저 5번 한번 보죠 자 입찰지대설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배운 학자별 이론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맞다 틀렸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오는 걸 찾는 거지 안 배운 걸 해석하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배운 것 중에 틀린 걸 찾는 게 목표다 자 어쩌고 저쩌고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위가 투입체에서 지불한 남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최소 지불 용의에게예요 최대 지불 용의에게예요 최대 지불 용의에게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절대지대설에서는 소유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 나와야 되는데 일단 뒤에 내용이 맞는지 봤더니 얘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예요 그러면 이 지대는 소유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으나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본 거예요 얘는 기본으로 고전학파인 니카도는 지대를 잉여로 봤지만 신고전학파인 마르크스는 지대라는 개념을 비용으로 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에 의해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니카도의 고전학파에선 지대를 잉여로 보았지만 신고전학파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 이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만 이 지대 자체를 비용으로 보았다라는 건 옳은 지문이에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1번에 보죠 각각 연결 한번 찾아보죠 자 기억 보니까 지대는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위에 의해서 수익으로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자 비옥도 생산력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 사유화에 의해서 사유화가 소유죠 발생하는 거 이거 누구?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절마루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니은을 보니까 자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이걸 전제하였고 토지의 질적 차이 이게 비옥도죠 비옥도에 따라서 자 임대료 차이 임대료가 지대예요 토지 임대료를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A 차이로 보았다 자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 거 리카도의 차액 지대 카차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디귿 보니까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자 재배라고 나와야죠 재배 자 재배 형태가 달라진 점에 차가 나요 이건 튀넨이 마차 타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농작물이 도심에는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농업을 하더라 이걸 통해서 비옥도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수송비를 찾아냈던 거예요 차가 나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봤던 건 튀넨의 위치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자 리을 보죠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일시적 나왔어요 토지는 아닌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 기계 설비에서 비롯한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으며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는 공급이 일정해서 이건 만들 수 없어서를 얘기하는 거죠 양이 일정하대요 양이 일정하다는 건 양이 증가가 안된다는 얘기죠 만들 수 없어서 부중성과 비슷하게 만들 수 없어서 소득이 발생한다 누구의 뭐 마살에 준지대 이렇게 나와야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자 2번 보죠 자 일단 고전학파가 중요하니까 고전학파 얘기 먼저 한번 보죠 자 고전학파는 리카도예요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잉여가 지대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맞죠 자 고전학파는 지대를 총 생산 중 다른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면 잉여예요 잉여로 봤어요 지대를 잉여로 보았고 불로소득으로 보았다 맞죠 자 5번 한번 먼저 보죠 지가는 토지의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토지의 가격이죠 제자 가 통부인에서 가가 가격 가치죠 그러니까 얘는 저량 개념이고 지대는 토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량 개념인 거예요 유량에 우리가 수입, 지출, 수요, 공급 이렇게 배웠어요 수입이니까 얘가 자 임대료가 월 임대료 연 임대료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야 되니까 유량 개념이고 자 일반적으로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 땅값이 비싸면 토지 임대료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얘와 얘는 비례 관계인 거예요 맞고 자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보죠 자 고전학파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 중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어요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별한 건 이건 토지가 중요하니까 구분한 건 고전학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잉여가 아니라 뭘로 보았다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준다 자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던 건 고전학파고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고전학파요 그리고 지대를 뭘로 보았다 비용으로 보았다 잉여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았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1번이 틀린 거고 자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자 3번 보죠 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총수입 전액이 경제지대로 구성된다 자 경제지대는 공급이 공급이 희소해야죠 희소하려면 탄력적이어야 돼요 비탄력이어야 돼요 비탄력이어야 돼요 완전 탄력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이면 이라고 나와야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총수입은 경제지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준지대 마살의 준지대는 자 2년 맞는데 장기적 성격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 성격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절대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생산성과 관련 없고 소유에 의해서 발생한다 사유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얘는 맞네요 자 위치지대는 자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가만 잉여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본 건 위치지대가 아니라 뭐예요 차액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차액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지대가 되려면 생산비에서 하나를 더 빼야죠 뭘 빼야 돼요 수송비를 뺀 잉여다라고 나와야 이게 위치지대고 가격에서 생산비만 뺀 차액은 이건 차액지대인 거예요 자 5번의 입찰지대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뭐 노역과 희생 없이 전체 사회 전체에 의해서 상출된 공공지대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배운 바가 없고 입찰지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최대 지불용의 입찰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 경쟁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입찰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오른 지문이고 네 번째 보죠 보니까 이전 수입이란 해당 용도 사용되게 지불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내게 한다 우리가 전용 수입을 이전 수입이라 그래요 전용 수입 이전 수입 전용 수입은 어쩌고 저쩌고 가장 최소한의 지급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최소한의 지급액은 전용 수입 공급이 희수함에 따라 커지는 수입은 경제지대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파레토의 지대이론에 대한 얘기니까 전용 수입은 해당 공급에 따른 기회비용인 기회비용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얘기하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을 배웠어요 요구수익률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수익률 이걸 기회비용의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회비용은 뭐라고 하냐면 포기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이 있는데 은행에만 넣어도 예금금리를 3% 받는대요 그런데 은행에 넣는 걸 포기하고 3%를 포기하고 이 10억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럼 최소 얼마를 벌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은 전혀 위험하지 않는 은행에서 3% 주는데 위험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3% 이상 받아야지 그러면 포기한 만큼을 최소한 요구하는 거죠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이라는 말을 쓸 때 기회비용의 의미를 쓰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자 경제지대는 총소득에서 전용수입을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차감한 값으로 맞아요 우리가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그 다음에 경제지대의 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는 얘를 넘겨야 되니까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차감한 값으로 공급자 잉여에 해당하며 맞는 얘기예요 공급자 잉여에 해당하며 경제지대를 파레토지대라고도 한다 맞는 얘기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배웠으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안 배운 건 안 배운 거지 맞다 틀리다라고 구조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건 배운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는 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를 커진다 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에요 희소할수록이니까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5번을 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인데 완전이니까 모든 수입은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그럼 전용 수입은 얼마다?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제지대는 결론은 경제지대는 희소할수록 커지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탄력성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수입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쉬었다가 우리 쉬었다가 보죠 7번부터